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오는 2030년 매출 4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그룹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7배로 키우고, 다양한 고객 확보를 위해 완성차 업체도 직접 뚫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대대적인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양극재는 10만 5천 톤에서 2030년 100만 톤으로 10배 가까이, 음극재는 7만 4천 톤에서 37만 톤으로 5배 늘립니다. 최대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임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이 리튬, 흑연,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글로벌 유일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저희들이 포스코 그룹에서 광산, 소재, 리사이클링까지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내재화되어 있는 풀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생산 능력 확충과 함께 고객 다변화에도 나섭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셀업체를 넘어 GM, 포드, 혼다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비 2030년까지 매출은 13배, 영업이익은 20배 넘게 늘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를 주력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시가총액이 35조 원에 육박하며 시총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